지방선거의 사전투표가 조금 전 오전 6시부터 시작됐습니다. 투표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이 시각 현장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. 전병주 기자. 저는 지금 남구청 6층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. 이런 시각인데도 불구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. 오늘과 내일 양일간 치러지는 제8의 지방선거 사전투표는 울산 지역 56곳의 사전투표소에서 치러집니다.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를 할 수 있는데요. 코로나19 확진자들은 오늘은 투표를 할 수 없고 내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 시간이 따로 주어집니다. 네, 그렇군요. 특히 이번 선거는 여러 명을 뽑는 만큼 투표 용지도 여러 장 받게 되죠. 전병주 기자, 유의사항도 알려주시죠. 네, 무투표 지역을 제외하고 최대 7장의 투표 용지를 받게 됩니다. 시장과 교육감, 시군구 의원, 비례대표까지 뽑게 되는데요. 본 투표일인 6월 1일에는 두 차례 나눠서 투표를 하게 되지만 오늘은 한 번에 투표를 해야 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. 한편 이번 선거에 참여하는 울산 지역 유권자는 94만 1000여 명으로 4년 전보다 1300여 명 감소했습니다. 사전 투표율은 지방선거 21.48%, 올해 대선 35.3%로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지난 지방선거에는 전국 투표율이 최초로 60%를 넘어선 만큼 이번 선거의 투표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남북구청 사전투표소에서 UBC 뉴스 전명주입니다.